헌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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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 로 산다고? 만턱 하세요. 일단 주로 여기 노스를 많이 들어요. 너스 왔어요? 노스 게꿀이 노스 띠마 띠마 바로 잉게이지 음식 먹고 옵자 나오세요 저 있는데 까지 딩게이자 준비 바로 3,2,1 앞에 짤게 아 차라리 떨고 하는데? 누가 우리 편이? 좋아요 앞에 살려주고 앞에 살려주고 앞에 살려주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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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캐스트엔 진짜 그거 좋겠다 우리 이거 뚫리면 SW로 뺄거에요 운치 못뻐 운치 못뻐 어 뭐야 이펙트 왜 이래 5초 이따 갈게요 얇게 갈거에요 준비만 하세요 5초 이따가 5,4,3,2,1 앞에 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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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 빼세요 빼세요 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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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딕페이스를 해버리는데 예 확인 앞에 살려줘 앞에 살려주세요 앞에 살려주세요 페이크는 딜러가 없어 펌 먼저 넣으면 되죠 문 33%야 들어갈 준비해야 돼 한번만 더 엔게인치 하고 들어갈게요 오세요 오세요 지금 누스로 3,2,1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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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나이스 빠지자 이제 20% 20% 한턴... 아... 뺐뺐뺐뺐뺐뺐 빼세요 빼세요 네 언더기로 한번 볼게 15초 있다가 돌아와 돌아와 못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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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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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 와보세요. 성 위로 와보세요. 성 위로. 성 위로. 성 위로. 성 위로. 지금 놓을 수 있어요 3. 2 1 디나잉이야 디나잉이야 디나잉 아이샤 아 제발 아 저거 아깝다 형 살짝 빼고 체스트 쪽 와보실래요? 여러분들 체스트에서 노스로 인게이지 할 준비 6초 있다가 갈거에요 저는 문에 있을게요 딜러들은 노스로 체스트에서 노스로 타겟 나가서 끌고 와도 될거고 아 타겟은 그거 아니지 잠깐만 지금 걸어오세요 걸어오세요 체스트에서 노스로 3 2 1 나이스 나잇 너무 좋았고 문 옆헌지 봐주실수 있는거? 우리 73% 문 73% 오케이 오케이 미디어만 하지마라 양쪽 다 깨고 있긴해요 이거 위에 힐좀 했어요 힐 체스트 체스트에서 노스로 볼 준비 5초 있다가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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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쫄아가지고 이제 잘 안오거든 해노조 있어야 되는데 이랬대 아이씨 60% 60% 이 새끼들 각을 안줘요 이거 다시 웨스트 문쪽으로 와보실래요? 앞에 탱커 잡아보자 지금 탱커 앞에 3 2 1 야키야키야키야키야키 야키야키야키 라커 없나? 저걸 못지우네 아냐아냐 깔았어 깔았어 라커 오케오케오케 백 백 백 백 백 이거 문 몇퍼에요? 50% 50% 50% 50%? 다시 한번 체스트에서 노스볼 준비 10초 있다가 이 잘 들어간다 QD 개잘 들어가지 아 해노조 해노조 대고걸 5막 중 1번 이거 다시 웨스트 문 탱커 볼게요 여러분들 유인님 가져가는 중 가져가는 중 와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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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뺀다 다시 다시 뺏 다시 뺏 다시 뺏 다시 뺏 나가지는 않을게요 네네네네네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카운터 치게 맞아 여기 캐슬 앞에 캐슬 앞에 한 마디 볼준비 지금 3 2 1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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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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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지금 3 2 1 체스트 넣었어 체스트 넣었어 뭐가 없거든? 틀렸어 틀렸어 이스트로 빠져야돼 빠지시고 빠지시고 문 나갈게요 아직 이거 우리꺼라 밖에서도 때릴 수 있어요 문 밖에만 나가계세요 까놨어 까놨어 카운터볼 줄게 와봐 와봐 5초 있다가 4 3 2 1 앞에 앞에 드라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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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박아줘 앞에 박아줘 앞에 박아줘 앞에 박아줘 앞에 박아줘 아아 백 백 백 야 바퀴벌레 키더블 하셈 뭐야 우리 SW 뭐야 아니아니 밖에 나온 새끼들 모르고 나온 애들 다시 이스트로 와보세요 이스트로 와보세요 이거 우리 중앙에 응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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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 쟤네 옵니다 빼빼빼빼 언어도 크 cr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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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á 쓰 마 credential accomplished 코 Ded 무섭리 잔 Collection 90% 100% 이제 젠에 회 빼빼 백 주 나오게 도와주고 어이만 잡았다 아 개웃기네 이제 턴 돌았어요 얘네 얘네가 이제 턴을 안 뺨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아 저 목 따야 되는데 먼저 박고 싶은데 박으면 전멸할 것 같아 약개가 문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들어오면 망함 나한테 1인 기지 쓰게끔 해볼게 나 클래닉 뚝배기 있으니까 지금 엘리트가 몇 마리 남은지 모르겠네요 이거 퀴 파고 소사만 들어가보세요 아 그러네 탐커만 와보세요 탐커만 조금씩만 스텝업하시고 도망갈 준비 잘하세요 쟤네 깊게 올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얘네 아직 엘리트 못잡아갖고 아 해노져 해노져 씨발 거의 다 왔어 왼쪽에 저가 옮기면 쟤넬옵니다 쟤넬옵니다 쟤 카운트 볼 준비 3 2 1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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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접화될거같아 콜러죽어 자리 올때 돌아와봐 쟤네톤이 먼저 알겠네 콜러와봐 걸어와봐 걸어와봐 얘네 출구로 나갈게 걸어와봐 걸어와봐 못나가게 할게 돌아오세요 아 얘네 해놓져있어 해놓져있어 5초 있다가 갈게 5초 있다가 5 4 3 2 1 문 나가는 데 잡아 나이스 홀로 죽였어 이걸 이기네 씨 야 레전드다 이 새끼네 진짜 이걸 이기네 형식들 저 있는데 오시면 두 마리 있거든요 아 탭 먹자 이거 템 먹으세요 안에 루팅해 항상 있어 이걸로 배 채운다 우리는 와 진짜 미신네 와 맛있다 쟤네 뭐해